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회로 강의를 맡고 있는 홍성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강의고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이제 출석 부르기를 했었고요. 출석 부르기가 끝났고 이제 강의 방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강의 동영상만 올려드리고 그거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방식은 아마도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그 하나의 강의를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찍어서 올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보셔서 아실 수 있지만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우리 채널의 비디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디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라이브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제가 최근에 올린 이 렉처1의 파트2, 렉처1의 파트1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렉처1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작성을 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게 한 3분, 4분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오신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셨죠?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고 계시면 이 워드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태블릿을 구매 신청을 했고요. 그때 되면 마치 칠판에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태블릿을 써버릇한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이제 처음 써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파워포인트 강의보다는 실제로 칠판 강의가 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방식은 먼저 유튜브 동영상 시청 학생들은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 강의가 제가 실제로 지금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이 많은 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30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요약 강의를 하겠다고 할 텐데 얼만큼 그것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0분 내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그 남는 시간은 Q&A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Q&A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간이 됐을 때 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요약 강의를 했을 때도 질문을 하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있으니까 채팅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아마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한 몇 초 좀 지나갔겠죠. 그렇지만 약간 딜레이가 있어도 이렇게 한번 소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플랫폼을 사용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줌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채널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다 한번 하는 것이 관리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Q&A를 하는데 이 Q&A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죠? 하고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것을 퀴즈 같은 것도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속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딜레이 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강의는 영어로 진행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말해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유튜브로 우리가 라이브를 할 때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대신 강의 동영상은 영어로 강의를 하고 거기에 자막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좀 딱딱하고 포멀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듣기에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강의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반응을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인 두 번째 내용인 유튜브 채널 찾는 법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유튜브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찾아왔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제 채널 이름이 이제 채널 이름이 여기 보는 것처럼 제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검색된 영문 이름으로 보시면 특히 플레이리스트가 있을 텐데요.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전자배로 이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강의하고 올해 강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강의들은 한국말로 진행된 것들이 전체 강의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2020년에는 영어로 된 강의들을 자막 붙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 전에는 물론 영어로 된 그 강의를 보시되 만약에 조금 더 작년에 뭐라고 말했는지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면 이거를 2019년 강의를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그걸 이제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 찾는 법은 요즘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영문이름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GitHub에 올라온 내용은 포킹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것이고요. GitHub 아직 안 보신 제가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올렸는데 그게 아직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GitHub를 가신 다음에 레포지토리 이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레포지토리 이름이 일렉트로닉 서킷의 2020년의 봄학기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GitHub에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자료들은 다 이미 있고요. 2019년에 이런 이런 주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따라갈 텐데 올해는 조금 강의 숫자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또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질 거기 때문에 또 강의 내용은 조금씩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동소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2020년 PPT 부분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 부분은 다시 영어 강의를 한글로 되어 있었던 걸 영어 강의로 바꿔가면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빨랐나요? EC2020S입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빠르게 느껴질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C2020S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를 찾으실 수가 있고 이건 파워포인트 2020년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채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분도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분도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사실은 그렇네요. 이 중간고사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을 거고요. 기말고사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끝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없고 파이널을 보고 대신에 과제의 비중이 그만큼 좀 늘어나고 기말고사의 비중도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 기말고사로 한번 하게 되면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들이 또 상당하실 수 있죠. 그러면 기말고사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작년도 레퍼지토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작년도 거니까 2019 이렇게 가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사실 모든 연도의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의 모든 정보가 다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있었던 모든 PDF 자료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겠죠? 여기도 있고 중간기말, 2018년도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기출문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기말고사들이 그렇죠. 있죠? 네, 이렇게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이 강의를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여섯 번째 연달아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이 2020s라든지 2019s 같은 것들에 다 있으니까요.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볼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강의가 문제 스타일 같은 걸로 조금 안 좋은 평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이건 직접 가서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드리고 사실 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들에 대해서 쭉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통 강의는 문제풀이 부분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 위주로 하곤 합니다. 개념을 먼저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풀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강의 부분이 많은 부분은 유튜브에서 올라와 있는 녹음된 강의가 해결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Q&A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다든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터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했고요. 결국은 이제 기터브는 EC2019S와 2020S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강의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기터브의 중요성이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기터브의 작년까지는 기터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실제 강의는 라이브로 진행을 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단순히 PPT만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시면 이미 녹음된 강의가 있고 그걸 듣고 와야 되는 상태니까 그 부분이 유튜브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은 거의 커버가 된 것 같네요. 시험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린 셈이 됐네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은 원래 늘 중간고사를 보는 과목이었는데 중간고사를 이번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을 거고 기말고사만 볼 거고요. 대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 과제 같은 것을 수행을 함으로써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제를 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출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받을지 뭐 전처럼 기터브에 받을지 여러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목소리 같은 게 잘 들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잘 들었는지 좀 응답을 해주시고요. 혹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딜레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잘 들린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저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온라인 강의가 우리가 지금 막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 지금 힘든 모두들 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감염병을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사실 교수님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하기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강하게 권유를 하고 계신 거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 정도면 다시 오프라인 강의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지금 제 계획으로는 바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그거는 그때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지금의 공지로서는 우리는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면 바로 허용이 되면 바로 오프라인 강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매번 이렇게 공개된 동영상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앞으로의 일정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수강생이 지금 현재 휴학생들을 제외하고는 29분 정도가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몇 분이 오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분 정도가 듣고 계시니까 실제로 이 나머지 수강생들이 다음에 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제 그때 닥쳐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는 좀 저의 시간 관계상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진짜 강의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 운영될 것 같습니다. 출석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의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받자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활발하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제가 준비해온 이렇게 문제풀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풀고 이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어디에서 마무리를 줘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됩니다. 네 과제랑 시험의 비율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 적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과제와 시험의 비율 저는 그동안 제가 예년에 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일단 출석이 1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있었고 과제가 있었고 잠시만요.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중간이 있었고 기말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보통 기말 30%, 중간이 30%, 과제가 30% 이와 같은 이런 퍼센트를 예년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간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포션은 기말이 반을 차지하게 되고 과제가 40%를 차지하게 되는 이 정도의 비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이 10%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평소 때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5번의 출석이 있었다. 그러면 그 25번을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출석 횟수를 가지고 전체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이렇게 부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출석 부르기 연습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석을 부르시면 그때 출석을 이렇게 하신 걸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가 40% 기말이 50%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답을 채팅으로 또 다시 드려야 될까요? 출석식 과제 40 기말 50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는 딱히 점수배점은 없는 것인가요? 원래 퀴즈 부분을 과제 쪽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방금 전에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이 채팅하고의 딜레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퀴즈를 진행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퀴즈 대신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걸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시험에 반영되는 퀴즈는 점수에 반영되는 퀴즈는 이번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리고 대신 과제와 기말로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또 채팅으로 물어봐야겠네요. 아 수강할 때 따로 사용하는 교재는 실라버스에 나와 있지만 일단 라자비를 쓸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렇죠. 이걸 또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2번 퀴즈 교재는 라자비 책입니다. 라자비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Fundamentals of Microlentons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라자비 책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기말고사 이후 시간 기말고사 이후에 고사 이후 보강 없습니다. 요즘은 없음이라고 쓰는 게 맞나요? 없음이라고 쓰는 게 맞나요? 기말고사 이후 보강은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 다음에 요약 강의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의 강의의 뜻 뭐 이렇게 단순 요약은 아니고 단순 요약은 아니고 대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보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짚어주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 강의를 얼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 강의는 단순 요약은 아니고 단순 요약이 아니면 뭘까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단순 요약은 아니고 핵심 내용 전달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질문을 다 하신 건가요? 이제 질문이 더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치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규 시간이 아닌데 참석해 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어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화상회의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네요. 화상회의보다는 훨씬 딜레이가 심하고 해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마음가짐을 동영상 녹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한마디씩 소감을 좀 적어주시고 끝을 내는 걸로 하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 적어주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청자 수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늦게 오신 분은 자신의 이름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왔습니다. 라고요. 그래요?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다행입니다. 보니까 지금 지각하신 분이 그러니까 늦게 참여하신 분이 없나요? 보통 이제 그 제 평소 때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처음에 한 번 9시에 딱 부르고요. 그때 이제 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가지고 저한테 또 와가지고 지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번 강의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걸 두 번의 출석 체크를 해서 그래서 첫 번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각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지각에 대해서는 출석에서 약간의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 맞게 출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 내용도 요것도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이 한 8분 정도 9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 말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이걸 안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 출석 부르는 부분은 빼고 다시 올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 이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겪으시는 일이겠지만 사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어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서 음 이해를 하면서 이걸 잘 이렇게 그래도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전자회로가 얼만큼 중요하고 어 특히 음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서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차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음 뭐라고 말할까요 그 강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레이 문제는 이거는 뭐 어 제가 제일 적은 레이턴시를 사용을 했는데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 테스트 강의에 참여해 주신 어 수강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식 수업으로 어 다시 만나도록 하게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